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이제 끝난 바로 직후에 입 닥치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신 분들이 특히 전규재 씨, 조갑재 씨, 하태경, 이준석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특히 전규재 씨는 펜앤마이크라는 그런 매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성을 규명하기 위한 사람들하고 갈등도 있었지만 저한테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참 또렷이 기억을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참 정규재 씨가 고집이 세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언어를 좀 다듬으면 지적교만이 좀 참 강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들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펜앤마이크를 떠나고 난 다음에 저는 활동을 안 하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페이스북 활동을 계속 해왔네요. 그래서 어제 잠시 소개해드렸지만 이게 이번에 이제 왜 더 카르텔이라는 이 카프카 님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한 80여 분 정도의 그런 방송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다큐멘터리 외 그런 더 카르텔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게 되면 80여 분 정도를 보면서 소위 대한민국의 숫자 조작과 실물 위조 투입으로 이루어진 부정성과 실상을 상당폭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잘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간단한 좀 경망한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 같은 분은 이렇게 안 남길 것 같아요. 전규재 활 민경욱이 다 까봤습니다. 재검표장에서. 그리고 가짜표는 한 장도 안 나왔습니다. 이제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가 전규재 선생님 제가 재검표장에서 까봤는데요. 재검표장에서 나온 표가 다 가짜표입니다. 전규재 선생님 직접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십니까 기자가 아니신 모양이에요.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는 방송 기자 출신이고 또 전규재 씨는 이렇게 신문사 출신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전규재 씨가 요즘도 이렇게 페이스북도 다 듣겠다고 했는데 페이스북으로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대로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틀 전에 쓴 걸 보니까 김우신 님이 전규재 선생님 왜 더 카르테일 다큐 영상을 차분히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수많은 빼박 증거를 스스로 다시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전규재 씨가 김우신 씨한테 그건 빼박 증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빼박 증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 밑에 계속 보니까 이 반 님이 빼박 증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잉크젯 프린터의 인쇄 원리와 드럼 인쇄 방식의 기술적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탓이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전규재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 주장들 모두 민경욱 측에서 제기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모조리 검토되었습니다. 재판을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보수 대법관이 많아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마지막에는 민경욱에게 직접 조작된 가차표를 고르도록 기회를 주고 검증인까지 민경욱이 직접 지정하도록 했고 그 결과가 한 장도 없다 했습니다. 판결문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식한 사람들처럼 왜 이러십니까 디지털이 무슨 주술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정규재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님께서 어차피 별 기대를 안 했은다만 정규재 씨를 비롯해 김대혹 조갑재 길벗 등은 구제불능이란 단 한 마디 말이 어울리는 무리들입니다. 정규재 씨가 저보다 3년 위에 고대를 나왔는데 고대 철학가 출신이죠. 선거 문제를 철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제학자 출신이고 경제학 학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실정적으로 보는 거죠. 4.15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경박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 당시는 증거물들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하는 할 수가 있죠. 지금 이제 3년 3개월이 흘러가지고 재금표장에서 등장한 모든 그런 투표지들이 다 투표함 전체를 다 통을 갈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밝혀졌고 그런 것을 다 덮기 위해서 대법관들이 3년 정도의 시간을 끌면서 겨루고 온 그런 증거물을 다 은폐한 데 노력했고 그리고 이제 법원에 제출한 투표함 속에 있는 진짜 투표지를 소각 내지 파쇄하고 그것을 다 새로 인쇄된 투표지로 채워가지고 법원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전산 조작을 이용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전규재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디지털이 무슨 주술입니까 디지털이 주술이 아닙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득표수를 조작할 때 그 사람들도 이렇게 발각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범죄 증거물로 남긴 것은 선관위 스스로가 발표한 후보벨 득표수입니다 그것은 홈페이에 다 공개되어 있고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제이아 전문가가 2022년도 4월 15일 총선 뿐만 아니고 2017년부터 7분의 모든 공직선거를 다 같은 조작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다른 규칙 다른 조작값을 사용해가지고 그냥 선거 데이터를 만든 것을 다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뭐 인커젯 프린터링이 배추님 사전투표니 빠빠단 사전투표지 같은 것을 정규재 씨가 대법관들 그런 거짓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정규재 씨가 그냥 옳다고 치더라도 옳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선거관립위원회가 꼼짝달싹할 수 없고 그들이 선거 부정을 낱낱이 파헤친 이 도독놈들 시리즈에 대해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고 제가 선관위가 선거범죄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한 그 증거물들을 착하게 남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통계의 차이값이 너무 커서 조작을 했다 그거는 또 거짓말로 가지고 해명을 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소위 그런 차이값이 지나치게 커져왔다 뭐 이러면은 어느 정신나간 사람처럼 사전투표에 참가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출신들은 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를 이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신나간 주장을 펼치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도 있지만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선거마다 구분하기 위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안에 내장된 규칙을 사용해서 득표수를 이동한 그것을 찾아낸 것은 전혀 변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아마 정규재 씨는 그 소위 득표수 조작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번에 카푸카 님이 낸 그런 왜 더 카르티라는 이번에는 조갑재 씨하고 정규재 씨가 말하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본인들의 주장을 조금 짧게 아마 다 소개했기 때문에 본인이 왜 더 카르티라는 것을 봤으면 좀 가슴이 찔렸을 겁니다 사람은 다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도 찔리는 게 없죠 왜 사실 위에 모든 주장을 펼치고 진실 위에 인생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울리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채널에 대해서 탄압이 이렇게 강한 것도 딴 거 있지 않습니까 공병호 tv만 입을 다물면 상당수 여러분들 깔아앉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여러분 겁난 것은 뭔가 아니까 득표수 조작을 다 빨갛게 낸 겁니다 그게 결정적입니다 2020년 4.15 총선의 다른 여름 점검으로에 대해서는 다 여러분들 뭐죠?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사용한 2020년 4.15 총선의 득표수 조작 표를 조작해 가지고 발표한 것은 관악구에서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100표 가운데 사전투표 득표수 100표 가운데 50장을 훔치고 마포울에서도 50장을 훔치고 조작값 50% 50% 종로구 황교안에게서는 45% 훔치고 이게 그냥 숫자로 다 나온 겁니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 변화하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집단이라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제조해온 겁니다 그런 일이 누구 치하에서 일어났습니까 권순일과 조혜주 밑에서 일어난 겁니다 대선은 누구 밑에서 일어났습니까 김세한과 노정이 밑에서 일어난 겁니다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성 누구 하에서 일어났습니까 노태학과 박찬진 하에서 일어난 겁니다 다음 선거 이름 이번 선거 어떻겠습니까 이번 선거 봅시다 나는 김용빈 씨가 노태학과 김용빈 하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어벙해 가지고 여러분들 영 신뢰가 안 갑니다 여러분 정규재 씨가 참 교만합니다 3년 3개월 정도 이렇게 지났으면 제가 정규재 씨나 조갑재 씨가 부정선거를 입 닥치고 없다고 해서 항복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입을 좀 다물어야 될 시점이죠 입을 다물면 그걸 가지고 상처를 계속 후비 펼펴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또 뭐죠 선거 부정이 없었고 재검표장에서 단 한 장도 부정투표제가 안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나이 먹어 가면서 완구해지고 한 걸음 더 나서 완악해지는 것은 참 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사람이 다 자기 잘난 맛을 살기는 사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실과 진실을 완전히 외면한 주장을 하게 되니까 내가 쓴소리를 한 번 하는 겁니다 뭘 그렇게 잘났습니까 저는 참 그렇게 세상 사람들 보면 사실 이미 다 드러났는데 그걸 다 자기의 촉을 믿는 겁니다 티가 차지 않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을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았고 그 증거물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부정선거를 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2016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 공이 참 큽니다 그러니까 선거부정을 지금 이렇게 외치면 선관위 측이 가장 곤혹스러운 점이 뭔가 하니까 득표수 조작을 한 번이 아니고 일곱 번 해왔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본인들이 참 전정근근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공병호 tv에 대한 탄압이 가장 심합니다 송출량을 여러분들 10분에서 20분의 1 정도 줄이고 한 달에 평균 1000명에서 1300명 정도의 구독자를 계속 빼는 거죠 관계없습니다 그거 다 여러분들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은 의로움을 위해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걸림돌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참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정규재 씨도 여러분들 자식들이 있을 것이오 저도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이 손자 손녀가 또 생기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부정성을 은폐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완용이처럼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해 덕시를 떠나가지고 그러니 사람다운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지도청 인사들 가운데 만국이란 것이 그냥 여러분들 옵니까 지도청들이 양심과 윤리와 도덕과 여러분들 법을 다 위반하면 그게 이런 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보면은 다 나오는데 뭘 그렇게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어제도 여러분 소개해드렸지만 이 2020년 6일 강서구청장 선거에 15% 이런 표 이동한 게 다 이렇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김태우가 이번에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안 될 건데 어디서 표를 도덕질했는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염창동에서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368표를 훔쳤네요 등촌제 1동에서 247표를 훔치고 이러니 여러분 순간에 범죄자들이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표를 어디서 얼마나 훔쳐가지고 김태우와 함께 7,225표를 훔쳤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덕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장 겁난 겁니다 이게 이런 덕표수를 조작한 것이 많이 지금 알려진 상태는 아닙니다 이런 도덕놈 시리즈를 보신 분들 정도는 알겠지만 덕표수를 조작했고 왔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큰 기여를 한 겁니다 이거는 뭐 배추님 사전투표지는 화성에서 왔다 이렇게 대법관들이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에 수입해왔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입했더라도 선관위 이름을 발표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책임져야 되는 선관위가 선거범죄집단이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단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나이도 있고 안 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면 사실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진실이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지 않습니까 선거를 어떻게 도덕질합니까 일곱 번이나 선거를 도덕질한 걸 보고 어떻게 다 여러분 입을 다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죠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입을 다물 수가 있습니까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다 어떻게 입을 다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업보를 여러분들 백성들이 다 세세 손손 치러야 될 건데 그게 눈이 안 밟힙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2주 전부터 제가 여러분 소개한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입니다 통사고 김동주 교수가 신학과 여러분 역사학을 잘 이렇게 좋아시켜 쓰신 분인데 작가로서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해 온 저로서도 굉장히 대작입니다 지식에 대해서 좀 목마름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일독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